안녕하세요. 쪼아TV의 쪼아입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 두 봉지랑 소떡소떡 두 개 준비했어요. 그리고 불닭마요소스. 그럼 알로에부터 따라 볼게요. 짠! 흔들어줘야 돼요. 이건 소리가 안나는데. 음! 맛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또 들려줘야겠죠? 너무 불었다. 좀 물을 가져와야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매우 매울 것 같아. 방금 젓가락에 묻은 거 살짝 먹었는데 매워요. 근데 참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점점 더 맛있게 먹을 가능한 거 같아요. 어? 그럼 네, 점점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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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좀 맵다 흘렸어요 흘렸어 짜증나 왜 이렇게 맛있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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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흑 흑 흑 치즈볼 고춧가루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런 느낌 아삭아삭 햄 돈까스 초콜릿 이제 아프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기름 옥수수 국물 음! 매워! 바삭한 후추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소스 2in 구운 있습니다. 아삭아삭 치즈볼 디저트 정말 정말 맛있어요 계란 여전히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짜피 조금 먹으면 좋았어요 갑자기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살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선고버섯 흐흑흑 흐흑 흑흑 흑 흑 흑 흑 근데 아삭아삭 어흑 어흑 으흑 아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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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배불러요. 이거는 남겨놨다가 이따가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구요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